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더 세진다고 해 가지고 더 늦기 전에 얼른 피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오늘 루프탑 텐트랑 어닝을 사용해서 어닝룸으로 따뜻하게 있을 예정이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차에 늘 항상 가지고 다니던 쉘터지 텐트를 이용해 가지고 쉘터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월드와 차에서 자리 연주 저를outer o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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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늘 역대급. 진짜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여기 밑에 사이트에 계신 분 중에 두 팀 정도는 정리하고 가시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람이 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벌어지면서 열리고 있거든요. 여기 끈에다가 제가 망치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최대치 열려도 지금 그만큼 이상은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와따. 그래서 손으로 내내은 fatty Again. 그리고 나와따. 이렇게 해동. 이렇게 해동. 그리고 이제 와저씨넘이ün. 그럼 만나요. 추운 겨울에 캠핑하시려면 정말 면역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꾸준하게 챙겨 먹는 게 있는데요. 구전모동이라는 제품입니다. 안전주의 호두 김에 물을 고기하는 중 자세한 물을 겨드입니다. 맥주의 호두 자세한 물은 고기 respect입니다. 흰 청소 조선 시대에는 왕들의 평균 수명이 42세였대요. 근데 영조가 82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조종 섭취를 꾸준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마시면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겨우는 위에서 서랍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스스로를 운영시키고 있어요.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핵 좀 점검 확인 좀 하려고 알아려고 해요 도산이 뒤집어졌어요 도산이 뒤집어졌어요 도산이 뒤집어졌어요 오오오오오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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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요 피츠린 특가할인으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전녹용을 만나보실 수 있구요 회원가입시의 추천인 아이디에다가 명문으로 피츠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할인쿠폰이 발행이 되니깐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해주시구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가시면 나와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막도 안좋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전기상 자막이 제 youtube 조명 러시아 있었거든요 자막이 조금 여 análise 호박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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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개들이 거의 다 입을 벌려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Eh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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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급한대로 중요한 전자제품은 차제품 같은 것만 들고 차로 들어왔고요 쉘투도 무사히 내일 아침까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차도 지금 흔들흔들 할 정도로 엄청 바람이 많이 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은 진짜 뜬 눈으로 잠을 잘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세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짠 정신이 하나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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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개 até 흔들고 됩니다 두개만 먹으니까 너무 출출한것 같아요 이렇게 큰 라면 하나 버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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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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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